왜냐면 보는 라디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. 오, 보셨어 보셨어. 네. 여기는 그냥 걷고요. 걸어, 걸어. 약간 느낌이 이렇게. 무극형 초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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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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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잠깐만. 아이고. 약간 네 이런 느낌의. 귀여워가지고. 그래서 한 번만 더 갑니다 갑니다 모든 라디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지가 따로 도는 듯한 느낌 왼쪽 어깨 오른쪽 가슴 오른쪽 골반 12개의 부위가 다 따로 도와요 가슴, 어깨, 허리, 골반이 따로 가네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네요 사실 이게 골반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안무인데요 이게 약간 카메라 워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잘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몸을 제가 쓰게 베레이션을 했어요 베레이션? 진짜 딥하우스 하면서 PBRMB한 그래서 약간 베레이션이잖아요 베레이션이